4만 5천불 4만 5천불 집 사고 싶다 집 사고 싶어 집 어디서 사지? 아 여기서 사지? 우리 집 사고 싶어요 좀 큰 집 27만 9천 젊은 한 쌍을 위한 집 핑크 왕국 펑커가 있는 오래된 집 별로 안 크네 토지 면적이 944 와 3층짜리 집이야 매일 추가 화장실이 꼭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큰 집을 샀는데 화장실이 하나뿐이라서 엄청 불편해요 일주일 정도 그냥 살아봤는데 더 이상은 안될 것 같아요 주방 옆에 화장실로 쓰면 딱일 것 같은 이상적인 공간이 하나 있는데 아마 수도관도 이미 있는 것 같아요 침실에 벽도 채색을 좀 부탁드려요 돈이 얼마 안될 것 같아 음 음 이거는 화장실 및 작업실 개조 오우 아 이 사람 좀 그 사람이었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아 추가 화장실 합시다 침실에 벽도 채색 무슨 색인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집은 언제쯤 수리해서 팔 수 있지? 이런 커드랜 일 말고 단돈 하루에 500만원 정도밖에 못 버는 이런 일 말고 예 좀 큰돈 만질 수 있는 500만원 벌어서 누구 코에 붙입니까 하루에 집 사서 리모델링하면 가격 두 배 이상 됩니다 부자 쉽가는 그래? 그 2만 7천물짜리 2만 7천물짜리 그거 사야되나? 그 집? 벽 개조하기 야 이거 뭐 집이 왜이렇게 복잡해 여기 뭐야 이거 타일로키 회색 세라믹 패널 설비 조립하기 타일로키 그레이 세라믹 벽 타일 회색 세라믹 패널 가구 제거하기 팔기 가구 배치하기 거울 타일 타일 깔고 화장실을 구매하셔서 여기 조립하세요 화장실 타일이 좀 빡시다고? 화장실 화장실을 구매하라고 해서 봤는데 왜 이거밖에 없어? 램프 변기 아니야? 그냥 변기 화장실이 아니고? 변기로는 또 안나오고 WC 플라티 컴팩트 기본 컴팩트 타일 타일 안 깔았는데 지금 괜찮나? 타일 안 깔았는데 타일 놓기 회색 세라믹 패널 타일 회색 세라믹 회색 세라믹 회색 세라믹은 없는데? 회색 세라믹 패널 거울 다 다 거부 타일 그레이세라믹 벽 벽타일 그레이 세라믹 벽타일 색깔이 왜 이러지? 오오 어떤 식으로 놀았는지 얘기지? 아 와 이거 잠깐만 아이씨 이거거든? 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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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아니네 이거 개노가다인데 이거? 어? 이거 어떡하지? 스킬 지금 못찍나? 타이 타이 건축 황금손 아 타일공 여깄네 아 설치로 몰빵했는데 에이씨 세상에 그런데 이정도면 엄청 빠른거지 어 엄청 빠른거죠 원래 여분 타일도 있어야 돼 이거를 솔직히 지금 이 정도 시간에 한 요만큼 붙였겠다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도 많을지도 몰라 타일이 조그만 거라서 야 그래도 화장실을 만드는구나 더 이상해 욕조는 안 놔둬도 되나요? 여기가 거울이구나 이 자리가 여기가 거울이네 거울 아닌가? 샤워 샤워 갑자기 하다 말고 하다 말고 샤워 타일부터 하자 아 잠깐만 타일부터 하고 탈거 다 하고 와 화장실만 하는데도 장난 아니네 한 벽에 한 타일? 패널 하나 정도? 거기 다 썼어요 이거 어? 이거 뭐야 여기 왜 안 돼 큰일날뻔 패널 다 써봄 그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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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라믹 벽 타일 요거죠 들어 들어 와 근데 수입이 벽을 하나만 칠해도 1823 한 명 칠할 때마다 7만원 씩이야 기분 좋게 칠하겠네 싹 칠하면 여기 짧아서 그런가 정말 이렇게 보람을 느낄 것 같아 왜 열심히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는 왜 안 올라가지 여기 세 개나 네 개나 있는데 이거 봐봐 방금 돈 올라가는가 통장 잔고 올라가는가 보면서 막 열심히 타일 칠할 것 같아요 근데 얼마씩 버는 거보다도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한 달 내내 계속 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겠지 보통 한 20일 정도 잡잖아 20일 쉬는 날 빼고 일 없는 날 빼고 그런 전문 기술이 있어도 하루 일당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루에 일당 20만원 30만원이라도 한 달에 10일 밖에 일 못하면 똑같은 거야 정조 기술을 채워야지 야이 좀 모질라네 아 또 사야 되네 요즘 타일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요? 나도 타일을 타일을 좀 근데 요즘에 화장실에 이거는 옛날 옛날 목욕탕 벽 아니야? 요즘에 누가 이렇게 하지 화장실을 옛날 수정탕 막 정수탕 뭐 이런 분위기인데 이게 잘 깨지기도 하고 달 단락 여기도 붙여야 되나요? 길고 공기 타일이 이거 안되려나? 아..잠깐만 무직으려면 안되는데 딱 맞는 게 좋은데 제발 제발 그만 사게 해 주시오 안돼 딱 두개 모질랄 것 같애 NO NO 진짜 두개 이 말이 되면 여기 하나 요거 요거 요만큼 아 진짜 돈 아깝다 보정 스페어로 이제 주인장 드리지 스페어로다가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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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요 쟈 어 위에도 해 줘야 될 거 아냐 일자로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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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고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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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요 근데 몇백 나오겠는데 이거? 화장실 하나 해서 스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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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널 작업 20%인데 이거? 야 20%라도 빠르다 와 20%라도 빠르네요 됐다 이제 조립하기 화장실 나도 샤워부스로 바꿔야 되는데 야 이런 샤워부스는 좋다 물 빠지는 시스템하고 해서 이게 더 좋은 거 같아 바닥에 바로 배수로 가는 거 보다 좋아 보이는데 이거? 물 물도 안 셀 거고 좋아 보여 바닥하고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뭐죠 이거? 여기 영류를 잘한다고? 청소만 잘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? 어차피 바닥에서 영류하나 여기서 영류하나 천정도 막아주네? 와 엄청 꼼꼼하게 하네 이거 천정도 막아주네? 음 엄청 꼼꼼합니다 이거 됐어 바닥까지 바닥 물바지도 있는 거 같은데 아 이거 턱바지도 있구나 2700 싱크대 싼 거 해 싼 거 싼 거 해 싼 거 해 그 쪽으로 빨라져 이 지금 20% 빨라짐 이 지금 20% 빨라짐 10% 빨라짐 10% 빨라짐 10% 빨라짐 10% 빨라짐 10% 빨라짐 아우 손가락이 클릭만 하는데도 이렇게 아픈 게임이 있다니 거울 배치 거울은 여기 앞에가 좋겠죠? 똥 싸면서 자기를 볼 수 있게 여기가 거울 됐어요 완비된 방 완벽한 화장실 욕조는 없을 뿐이지 완벽해요 자 벽 개조하기인데 벽을 막아달라 그랬나요? 아니면 뭐 어떻게 하라 그랬지? 문을 바꿔달라 그랬나? 기억이 안 나네 아니야 문 바꿔달라고 한 거 같기도 하고 문 문 빨간 건 나도 보이는데 문을 바꿔달라고 한 기사를 그 내용을 살짝 봤었거든 그래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 오 시스템 좋은데 이건 이거 다 부시면 되는 건가? 이 문도 이 문도? 고개달라는 게 참 많네 고개달라는 게 참 많네 고개달라는 게 참 많네 고개달라는 게 참 많네 여기 색깔이 좀 그랬네요 이제 안방에 뭐 색깔 바꿔달라고 했는데 라벤더 라벤더 다음 색으로 칠하기 라벤더 밝은 라벤더 라벤더 밝은 라벤더로 해달라는 얘기야? 라벤더 그리고 밝은 라벤더 저게 오어 아닐까? 오어? 그리고가 아니고 라벤더나 밝은 라벤더 둘 중에 하나로 칠하라는 얘기 같은데 이 색깔 이 색깔 보라색 이거 하나로 안됩니다 이거 두 개 사야 돼요 잠깐만 아 한 줄은 라벤더 한 줄은 밝은 라벤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구나 귀찮게 뭐 그렇게 합니까? 이것은 트위츠의 색깔이구만 이것은 트위츠의 색깔이구만 진짜 트위츠 색깔 아 저기 안나와 아씨 아우씨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하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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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런거 정리하는거 제일 싫어하는데 하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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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앟 하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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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센테이지만 상관없으면은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금방 찰..아 잠깐만 하나라도 될 뻔했나 이거? 효율이 좋아져가지고 페인트 낭비하지 않기 페인트 낭비하지 않기 오 진짜 절약이 엄청 되네 방금 이거 몇 군데로 칠한거지? god 확실히 효율이 좋아 물론 한통으로 그래도 안될거 같긴 한데 효율 좋아요 이거 봐 효율 봐 엄청 좋은데 금세 칠하는구만 노란색은 덮어 이렇게 하면 두 칸씩 칠해져요 두 칸씩 98% 아 됐다 이거 잠깐만 이 방은 다 끝난 거야 일단 또 뭘 해야 됩니까 테스크 없음 방 칠하기 3군데 여기 방 칠해야 되나 봐 아니 이게 아닌데 어디 방을 칠해야 되지 이 방 다 칠했고 이 방이요? 스카이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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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카이 스카이블루 오 5개까지 내 맘에 드는 색깔은 아니에요 스카이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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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두통 괜히 산 것 같아요 엄청 빨리 칠해 스카이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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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2 33 되게 때에 잘 탈 것 같은 색깔 아니 이런 색깔이 스카이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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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rise 스카이블루 나만 사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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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여기도 다 됐고 이거봐 거기 닫히람 반 이상 한 번에서 반 정도 와.. 효율 보소 거의 끝났는데? 아.. 한 쪼끔 오잘라네 쪼끔 한 통하고 한.. 5분의 1? 그 정도? 안 돼 97 98 이런.. 98 어디? 어디지? 98 98 어디를 안 칠했나? 2% 2% 보통 이런 창틀에 있을 확률이 높은데 어디지? 아 진짜 어디지? 여긴가? 아 됐다 여기였네 여기 틈 이거 팔아버리고 이제 방 하나만 더 칠하면 여기 지금 600만원 벌으면 여기서 저거.. 테스크 없음.. 슬리피 블루 슬리피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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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되네 이 색깔이 더 낫다 이 색깔이 훨씬 난 것 같애 야, 두 번 발랐는데 한 명 끝났어요 여덟 번 바르면 끝난다는 얘기지 여덟 번 바르면 끝난다는 얘기지 여덟 번 바르면 끝난다는 얘기지 여기도 발라줘 됐어 아, 여기 너무 추울 것 같애요 방이 색깔 이쁜데 시원하잖아 여름에는 좋을 것 같은데 여름에는 좋을 것 같애 아, 조금 모질러 할 수도 있겠는데요 조금 모질러 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, 조금 모질러 할 수도 있어 이미 요구치는 끝나서 그만해도 되는데 더 이상 사지 말고 적당히 신하고 끝냅시다 왜냐면 요구치 끝났어 더 100% 채운다고 해서 돈 엄청나게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거 페인트 끝나면 안해줄거야 받은 만큼만이란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 여기 위에만 안 칠했거든 이 정도면 해줄만큼 해준거여 괜히 여기 지금 손대는 건 아닌 것 같고 차라리 여기를 손을 대주는 이 정도면 몰라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를 더 산다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? 내가 봐야 얘는 다 해봐야 700불인데 7000불인데 안해줘도 돼 침대를 칠하자고? 아니야 침대는 아닌 것 같고 아 됐네 와 여기 돈 많이 주네 7000불? 거의 리모델링 수준인데 완전 리모델링 색깔도 맘에 들어 이 방이 제일 색깔 맘에 들어 아 근데 좀 이거는 100% 할 수 있는데 안하니까 좀 찝찝하긴 하네 그래 여러분들 여러화같은 성원에 힘입어 뭐 이거 14불밖에 안하는데 뭐 칠해줍시다 이 틈 아 거봐 7000불이잖아 이거 팔면 잠깐만 파는 게 돈이 더 되는 듯 아니구나 한 4불 차이 나는구나 됐다 깔끔하게 완전 100% 완료 7,012불 지금 5만불 5만불 모았거든 5만불이면 제일 싼 집이 메일함이 아니지 구매 가능한 부동산 구매 가능한 부동산 이거 왜 클릭이 안 돼 한 이런거 5만불짜리 하나 사가지고 침쓰된 집 침쓰된 집이래 부동산 감정사의 집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거 이거 팔 수 있나?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집 요 집도 청소해서 쓸 수 있는 곳인가? 청소 청소 금방 하거든 이거 완전 이거 울트라 화이트 이거 청소 겁다 빨라요 이거 야 이거 청소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데? 너무 더러워가지고? 아 사무실은 못파는구나 여기 너무 더러워가지고 안 돼 화장실 및 자료 작업시 청소를 좀 부탁드려요 며칠 전에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구매했어요 가격이 쌌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 몇 달간이나 아무도 이 집을 구매하려고 하지 않았던 점 환영받지 않는 손님이 거기서 살았던 점 누군가 누군가가 여기서 노숙하면서 전문적인 정말 전문적인 청소가 필요해요 누가 냉장고에 뭘 토해놓은 것 같아요 좋아 재밌겠다 무슨 집이길래? 아 보아하니 여기도 바퀴벌레 있겠네 냉장고에 누가 토해놓고 또 핑크핑크에요 또 왤ㅏ오오오오오오오옥 하면서 내려가는 여기보면 경로가 있어 으흐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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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읍 퓨즈로 갈아줘야죠 됐어 화장실은 그나마 좀 깨끗하네 의외로 여기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별로 안 들어 의외로 빨리 끝날 이런데 자 울트라 하이퍼 갑니다 겁나 빠른 이거 봤죠 속도 미친 속도입니다 이거 울트라 하이퍼로 다가 그냥 지나가는 순간 다 깨끗하게 정리돼요 봤죠 창문도 닦아주고 아 들어 진짜 아우 씨 진짜 드럽네 이거 되나 이거 아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는 하트를 그려보려고 했는데 안됩니다 이거 굉장히 고난이 도네요 미친 짓 거리죠 렉 떡볶이 어묵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씨 뭐야 구독 고맙다냥 구독 고맙다냥 구독 고맙다냥 구독 고맙다냥 구독 고맙다냥 구독 고맙다냥 이걸 왜 만든거야 죽을래 어휴 미쳤지 너 나한테 왜그래 내 뭐 잘못했어 수치플레이를 나한테 수치플레이를 요구하지마 먼지 닦기 먼지 닦기에 뭐가 안됐네 됐다 야 여기 청소 대충 해주고 삼촌 침 삼백만 원이 야 대박이다 구독량이 침투력 무엇 설비 조립하기가 있네 여기 현잉 강좋게 아 샤워 샤워 샤월 샤월 샤워 실버 침착 조립하는 속도 두배 아 지금 20%지 청소만 해지고 지금 300만 원이에요 이런 개꿀이 어딨어 뭐 엄청난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청소만 해가지고 쓸고 잘 닦고 그것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렇다고 쳐도 언제 내 집 사가지고 이거 하나 이거 청소 힘들지 청소가 어렵다는 게 쉽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가성비가 엄청 좋잖아요 누가 청소로 300만 원을 줘 세상에 이거 어디야 안 보여 불때매 당장 가사합니다 제가 제가 청소로 300만 원 주시면 제가 원하시는 코스플레이로 제가 하고 제가 청소를 해드리면 진짜 그런 데가 세상에 어딨어 코스튬 플레이까지 내가 해준다네 아우 여기 더럽네 농담같지 누가 300만 원이 누가 애 이름인 줄 알아? 청소로 300만 원을 어떻게 받아? 먼지가 84%인데 이거 어디가 지금 어디일까? 하이퍼 울트라도 못 닦은 데가 있단 말인가 아 저기다 96 96인데 말이죠 아 미니맵에 나왔구나 일부러 불을 안킨 거잖아 지금 불키면 더 발러들이 잘 보일까봐 이렇게 일부러 지금 여러분들 눈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거의 다 됐어 박멸한다 어? 하나 남았는데 어디지? 궁금해서 찾아보니 24평 완전 청소하는데 30만 원 정도네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처음에 이사올 때 네 분이 와서 청소를 했어요 입주할 때 나도 그때 30만 원 정도 드렸거든 그 네 분이 와서 청소하는데 30만 원을 낸 거야 300만 원 주는 청소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오죽하면 코스플레이 한다고 그러겠어 읍대니까 그런데 안 보이네 저거 안 보이네 저거 안 보이네 저거 됐다 그냥 이렇게 놔둬 그냥 이렇게 놔둬 그냥 불 다 키고 가야지 자 이제 바퀴벌레 하나 남은 거 하고 어후 정말 드렇게 많네 띠띠띠띠띠 띠띠띠띠 근데 이걸로 잡는 것도 나쁘진 않다 왜냐면 그거 통만 버려서 탈탈 털어서 버리면 되잖아 성능만 좋으면 어우 잘 빨려 들어가는 거 봐 이거 엄청 많이 썼는데 엄청 잘 빨림 아 그래서 튀어나왔어 이것들 어 이 냉장고 뒤에 있잖아 이거 너희들 잠깐 기다려 봐 냉장고 뒤에서 계속 나와 집이 있는 거야 이게 됐어 실제로 사용하면 내부에서 바퀴 톡톡톡 하면서 터져버리지 않을까요? 글쎄 조립 청소기 안을 빨리 청소하면 되지 그걸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냉장고 안 열리던데 열어보여 보여줄려고 했는데 안 열리더라고요 안 열려서 그 양갱 만들어서 먹 양갱 청소기 안에서 양갱이 될 수도 있잖아 환경이 바퀴벌레가 거주하기는 너무나 안 좋은 환경인 거야 여기 문짝 달아 줘야 되나요? 문짝 달아 줘야 되나요? 전기 콘센트가 하나면 너무 작다 아무리 멀티 때 꼽았어도 두세 개 정도는 있어야지 그리고 도대체 이 RS-232C 포트하고 이건 왜 있는 걸까요? 이건 무슨 포트인지 아시는 분 아니 집 가정집에 이거 RGB단자 포트가 왜 있지? 이건 누가 봐도 RGB단자거든 RS-232 아니면 RGB 둘 중에 하나 이게 왜 있는 거예요? 이거는 동축한테나 같기도 하고 뭐 때문에 있는지 모르겠네 저거 됐다 창문 닦기 창문이면 금방 닦아드리지 아우 편안하다 이게 울트라 저걸로 바뀌니까 창문 닦는 것도 되게 좋은 걸로 바뀌었어요 반경이 되게 덜 퍼졌어 창문 하나만 더 아 여기 있구나 아 여기 있구나 됐다 됐다 와 5,900 이거 청소해주고 6백만 원이라니 먼지가 지금 하나 남았네요 기분 나쁘게 여기가 왜 50%지? 여기도 왜 99% 100% 맵에도 안나오는데 아 됐어 천정? 여기는 왜 80%지? 어 됐다 100% 완료 아 60불! 6만원이 어딥니까? 기름값 나오지 5960불 좋았어 끝내기 이제 5만불짜리 집 사서 수리해서 한 몇배나 남겨먹을 수 있죠? 5만불짜리 사면 한 10만불에 팔 수 있나? 끔쳐 5만불로 짐 감사합니다.